안녕하십니까 갓 신내린 애동제자 천태랑 신녀지송입니다. 저희 점집에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인생사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여 궁금하신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. 항상 끝없이 펼쳐진 무한한 우주공간 속에서 모든 이들이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닫고 행복한 삶의 원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며 나아가 힘이 들고 혼자라고 느끼실 때 언제나 곁에서 희망이 되어 여러분을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